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오늘은 유한 양의 해피홈 파워 캡슐 광고 찍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유한 양의 첫 광고죠. 일단은 세제 광고고 세척, 탈취, 유연, 향기 4개가 올인원 된 제품이고요. 예민하다기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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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안무 팀과 함께 광고를 찍고 있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자 신나게 텐션을 올려서 한번 가볼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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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팀이 나올 거예요. 약간 요런 느낌. 네. 옛날 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몸을 단단하게 두세요. 그렇죠. 아 탈취에 향기까지 아 조금 더 놀라면서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약간 쭉 나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요? 응? 네. 액션.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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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큐.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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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온다. 그럼 강아지 같지 않았어요? 만두 너무 귀엽긴 하던데? 이거 이거. 이 사진은 보내달라고? 이것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만두가 아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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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이 카메라 보고 꽃받침 유현이 아 아 부드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두 사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눈도 눈도 못 뜨는 우리 만두 진짜 귀여운 우리 만두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다리 뽑고 있는 거 봐. 메롱 귀엽지 지금 이거는 제 다리에서 맨날 이러고 잡니다. 이게 제일 생생했을 때 하루 중에 제일 생생했을 때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건 저의 모습이라 다리에 꼭 이루고 있어. 아 이상입니다. 카메라 카메라는 픽스인데 상대가 맞다 갔다 그래. 주요 액션 아직 스킵 안 했어? 그럼 NG 장면이나 보면 아직 스킵 안 했어? 그럼 NG 장면이나 아직 스킵 안 했어? 그럼 NG 장면이나 보고 가 네! 로우 갈게요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아 이거 혼자 찍고 했어 다음 번에 찍어줘 다음 번에서 혼자 찍을 수가 있어 깜짝 놀랬어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나랑 널 봐줄게 파이팅!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나랑 널 봐줄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나랑 널 봐줄게 내가 이렇게 바라봐 내가 더 넘으면 이동은 없앨 같은데 괜찮아요 너도 그냥 사랑하는 사랑 나랑 너도 그냥 아이들에게 빌레맞았었을게 경남도 있고 향기도 있고 행복도 있네 경남도 있고 향기도 있고 행복도 있네 경남도 있고 향기도 있고 행복도 있네 오늘 촬영이 너무 길어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은 만큼 귀... 태풍 오는 줄 알았대요 양이 많은 만큼 광고가 잘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후실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산 양이 화이팅! 해피옹 화이팅! 대박 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피옹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피옹 화이팅! 해피옹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